보여줄 수는 없지. 보자. 아니 보여줄 수는 없어. 재석아 재석아 세찬이가 나 무시했다. 저는 본부장. 여기는 뭐예요? 본부장이고 여기는 뭐예요? 인턴 인턴. 개장. 개장. 간장 개장 그 개장. 간장 개장 그 개장. 지게장. 지게장 너 뭐야. 저 본부장. 지게장. 유본부장 지게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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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는 이 큐카드가 혹시 그 뭐 이렇게.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가짜 가짜. 진짜입니다. 진짜야. 진짜고 사연을 소개할 거예요. 자투남이네. 네. 여기에는 글씨는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나하고 좀 다르게 써 있어요. 현중용이구나. 결정적인 게 없어요 여기는. 첫 번째 사안. 저와 지게장님이 내린 결론은요. 첫 번째 휴대폰. 아 휴대폰. 에스엔에스 메신저로. 대화 안 했는데. 대화를 좀 해야 돼. 아 예예예. 대화를 안 했어요? 그냥. 와장님 의견이. 그쵸. 나도 그쪽이긴 한데. 되게 기분 나쁘게. 아니. 나도 생각이 닿긴 한데. 빠지면 뭐예요. 생각은 닿긴 한데. 그럴 줄 알았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럼. 야. 아니 거기서 뛰면 안 되지.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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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역시 역사가 있는 음식이라 그런지. 아. 역사가 있는. 뭘 먹었다고. 그래. 이거 봐. 봐봐. 밥을 계속. 밥을 이렇게 다져. 밥을 이렇게 다져서 먹어. 일본 안 들어가겠지. 아. 아. 나 정말 진짜. 아. 아. 나 정말 진짜. 아. 진짜. 왜 1번. 왜 여기 있어. 진짜. 아. 나 미치겠네 정말 진짜. 야. 1번은 빼야지. 네가 첫 번째에 들어왔는데 1번은 들어오면 어떻게 해. 아. 끝났네. 아. 아. 정말 진짜. 아니 앞으로 안 들어오면 돼. 아. 근데 진짜 패션은 도전이니까. 형 옷 좀 걸게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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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안을 거면 꺼져요. 아주 거친 후에. 화면 있잖아 화면 있잖아. 에이. 짜식이 장난. 짜식이 장난. 짜식이 장난. 야. 야 가져와. 계산아. 계산아. 야 가져와. 두 개 더. 두 개 더. 두 개 더. 두 개 더. 자 기쁘다. 자 골프 스윙. 사장님. 나이스 샷. 사장님 나이스 샷. 사장님 나이스 샷. 아니 왜. 아니 왜 상관없지. 여기서 하면 되잖아. 카메라 원샷. 담아라. 담아라. 여기서.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해서. 봉 할 수 있잖아. 잘못 담은 귀를 때려서. 나는 아까 귀를 맞았네. 나는 아까. 나이스 샷. 미안합니다. 참고 할 게요. 조심해. 하세요. 어림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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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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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끄러졌어 j.i.p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미끄러지네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j.i.p가 형이냐 중생이냐 지금 죄송한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안 눌려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사연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귀가 썩었네 저것들 왜 시청자들이 원하는 벌칙을 할거야 아 벌써부터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안돼 자 지효씨 야 원래 아니 맞아요 석지력으로 우측 얘기했죠 우측 석지력 자리 바꿔서 과정이라는게 있잖아 지효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얘기했잖아 아니죠 아니죠 지 선생님 왜 우리 학생한테 손가락질 잡고 와요 아니 왜 손가락질을 해요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아니요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 이 형만 이 형만을 쳐 야 뭐 이렇게 잘났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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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